집이라고 살면 되잖아! 니 기거로운 건 마련하고 숨을 대네. 니 기카고 결혼하는데 무서워덩이 그리마이드네. 맨날 그 소리마니까 내가 시집도 못가고 이래 늙어 빠지는 거 아이가? 쟤란 저 찌찌 갓나 새끼지. 우마한테 말하고 꼬락서리 바르지. 니, 니 이 집 사느라 오빠가 주먹이 탈탈 탄 거 모르네? 집안 살 때 빤이 앓무서. 어떻게 이렇게 생들쓰니? 작은 오빠 결혼할 땐 다 해줬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딸내미 결혼 시키는데 그 정도 생각도 안 했나? 니 큰 오빠는 그 밥상에 수저만 넣고 결혼식 한 거 니 해도 알지? 그거는 빈식같이 지가 안 한 거잖아! 야, 야, 야. 야, 이, 이 애민아 이 새끼야! 니, 니 기자가 대교 간 줄 모르네? 니 오빠가, 니 오빠가 독일 가서 죽기 살기로 탄대에 있게 해갖고 너희들이 대교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기다! 아니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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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부. 고모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예? 고모가 그래 고생고생하면서 평생을 지킨 가게를 이렇게 상의도 없이 팔 못자입니까? 흠흠. 흠. 내 가게 내가 파는데 누구하고 상의를 하란 말이고. 그게 우째 고모가게입니까? 고모가게지? 시기 어디서 큰소리고. 아휴. 내는 인자 묶고 살 돈도 없고. 가게라도 안 팔면 고막 굶으면 죽는 기라. 와. 저거 할 말 있나? 할 말은 술은 가라. 제가 살게요. 뭐라꼬? 꽃부인은 제가 인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웅. 아휴. 애들 다. 엘람은 전쟁터자야. 내 이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른데도 자고 있나면 엘람에서 몇 주 죽었더 가는데를. 이라이고. 어머니, 그거는 총 들고 직접 싸우는 군인들 얘기고예.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진짜 안정하다 안 갑니까? 아이 낀데. 오빠야, 돈 많이 준다드나? 닥치라오. 저기, 달러로 준답니다. 850부예. 우리 돈은 한 40만 원예. 지기네. 그럼 내 결혼하는데 난 문제 없겠다. 내가 주둔인 닥치라 말했지? 아무튼 절대로 와야 된다. 우리가 조금씩 아껴면 이 꽃순이 결혼할던 정도는. 어머니. 그냥 갔다 올게예. 저 혼자 가는 것도 아이고예. 그럼 누구랑 가는데? 달구 오빠야, 또 같이 간다겠다. 내가, 내가? 은지혜.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이거는. 저 과부 만들 생각이세요? 그럼 얘는 과부초인데.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요. 그냥 왜 이렇게 네거티브하노. 아무튼 안 돼요. 여보, 나는 장남이다. 가장이기도 해요. 그래. 장남이나 가장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거 아이가?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뭘 더 해요. 왜 항상 당신만 희생을 해야되냐고요. 됐다 고마해라. 그리고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아가씨 결혼? 결국 가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가려는 거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고마워하라고 좀. 무슨 여자가 이래 말이 많노. 누구를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나? 어? 이런 게 내 팔자라고. 내 팔자가 이런데, 내 보고 어쩌란 말이고. 당신 팔자가 어때서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냐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북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구이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rreichen. 주사진 아. 이거 인가 이거? 뭐 또. 왜 저 친구를 이런 전쟁터에 드는, 이걸 생각했지 뭐. 야. 니는 내 소독에 안 덮어갔어? 상광이라 인마. 전쟁터를 갔나 이 새끼야. 다른 게 뭐가 있노?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 인생에 여자가 전부가 아니거든. 옛날에는 어디서 희한하게 꼽다. 아이, 때마. 에이, 독수. 에이! 아이씨, 누구봐라. 아이고. 사인 돼지? 사인. 아, 사인 오케이. 사인, 사인. 아이고. 잡아라. 야, 달구야. 잡아라. 어디서 많이 굶어진 말이야. 딱 찍어. 그, 뭐, 본국도 탔어요, 우리. 저 가서 한잔할까? 어디? 줘. 야, 인마. 딱 보면 모르겠나? 저는 미군 전용 아이가? 마, 우리 뭐 들어가? 마, 우리 뭐 들어가? 아이씨, 어이씨, 어이. 아이고, 아이씨, 어이. 잡았어. 아, 아이씨, 좀 나와봐라. 50.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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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나이! 엄마이! 나이! 다이안 오지마라 오지마라 행님들이 때리더라 아이고 자 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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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몬 하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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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그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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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엄마 잘 지내나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다 요는 참 좋다 전에 말한 대로 나는 군인도 아니고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참으로 휴가와도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다 도주 엄마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게 참 다행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도주가 겪었다고 서둑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기조가 들어가 있었다 여기 여기 월남 이 전쟁통에 우리 얼라들이 돈불러 들어와 있다고 모든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든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긴데 그래도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나랑 당신이 겪어빈게 참 다행 아이가 다행이다 그 지옥은 배트콩들에게 점령나겠다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위험해 도둘러 하하하 하하하 칠왈디 칠왈디 마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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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 ending! 일어부터 시작! Sal Yup! 경례! 는 tutte οι má Chainz로! 소리도 해서 disability! 소리로 저 발자국! J named him! 성실! 성실! 악영! elie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é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ajevo장! ISON bulwithen! 이너거리는 영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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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왜 이래요 아이다 마누라 잘 있었나 다리가 왜 이래 아이다 다리가 왜 이래 에이 에이 괜찮다 괜찮다 좀 아 으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